자 포트렉스 801 가면에서 새롭게 나온 GPS 휴대용 장비죠. 기존의 401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진보된 것이 보입니다. 401에서 601의 제품들에서 1차적인 진보가 있었다고 하면 601에서 801에 넣으면서 가장 큰 진보된 것은 제가 기다렸던 바로 그 기능입니다. 그 기능이 뭐냐면 바로 L5 신호를 수신한다는 얘기에요. 기본적인 GPS 같은 경우는 L1 대역을 수신하는데 얘는 듀얼밴드입니다. L1도 수신하고 L5도 수신하고 L5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 L1 밴드에서 수신되는 신호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도시지역 및 밀집된 지역이라던가 신호가 약한 지역에서도 상당히 정확하고 빠른 수신을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제품들 같은 경우는 듀얼밴드 L1과 L5 주파수 대역을 수신하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드디어 제가 기다렸던 포트렉스의 듀얼밴드가 제공된 제품이 바로 801입니다. 그래서 제가 601로 넘어가지 않고 기다렸던 게 언젠가는 분명히 듀얼밴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자 개봉을 해봅시다. 심플하게는 안되는데요. 박스는 이렇게 있구요. 아주 상남자 인상의 각진 이 딱 느낌이 뭐냐면 예전에 그 삐삐 아시죠? 삐삐 그 삐삐랑 거의 크기랑 모양이 치타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401에 비하면 상당히 화면이 넓어졌고 보다 어떻게 보면 좀 튼튼하게 보이게끔 601에 비해서도 이렇게 테두리에 볼트 체결되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만 이거는 다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저는 또 알루미늄 재질인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죠. 지금 이렇게 생겨집니다. 너무 빠딱한 삐삐처럼 생겼구요. 누른 버튼들이 확실히 편하게 도출되어 있어서 601은 비슷하죠. 근데 401에 비해서 확실히 버튼 누른 부분이 편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손목 밴드 연결한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601에 비해서 또 많이 향상된 부분이 이 건전지 2개 그러니까 트리플 A 건전지를 2개를 씀에도 불구하고 10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동이 됩니다. 상당히 기술적 진보죠. 왜냐면 401 같은 경우 제가 실제 체감했던 느낌은 뭐냐면 한 연속으로 했을 때 한 20시간 그러니까 제가 한 이틀 동안 한 10시간 정도 쓰고 나온 후에 이게 배터리를 가로줬던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같은 배터리를 쓰고도 거의 다섯 배 가까운 뭐 아무리 적어도 세 배 이상의 배터리 효율을 끄지면 했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똑같은 트리플 A 건전지 2개 같다는 것인데 401 같은 경우는 크게 작기 때문에 여기 딱 2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간 화면이 커지면서 같이 공간이 넓어져서 조금 이격된 상태이지만 그거 관계없이 어쨌거나 배터리 효율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에요. 잠그는 방법이 확실히 달라지네요. 딱 돌리면 딱 쏘여 함께 이렇게 잠그는 방식입니다. 방수에 대한 부분은 많이 신경 쓴 것 같습니다. APX7 정도 수준까지 방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완전 방수에 가깝다.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밀스펙이 원하는 수준의 방송을 가져들게 볼 수 있습니다. 801과 함께 901이 같이 나왔는데 901 또는 이전 버전의 701이었죠. 601과 나오면서 701 그 다음 이 801에 또 그 비울렛 시스템이라고 하는 901 요거는 말 그대로 저격에 필요한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사업세계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더 비싸지만 그건 일반적인 뭐 사용에는 큰 의미가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니 물론 우리나라에도 특수부대 저격수들 또 기타 부대에서 그런 저격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사시는게 좋겠죠. 저같은 경우에 필요 없기 때문에 기본 모델을 샀습니다. 901 같은 경우는 색깔이 더 예쁩니다. 탄색이 좋은 게 있어요. 똑같이 탄색 좀 적용하고 선택하실게 해주면 좋은데 801은 약간 짙은 회색 901은 탄색의 투톤 컬러입니다. 참 예쁜데 아쉽긴 합니다. 802는 이런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종료대 닥스도 있구요. 일단 손목 밴드 이거 안아줍시다. 이거 특별하겠네요. 기능이 있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손목 시간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통과해서 메이드 인 차이 나요. 이제 합시다. 이렇게 하는거죠. 이런 경우는 동생이 이렇게 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동입니다. 한번 보고 잠깐 체크 자 구성품은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또 장점이 스마트폰과 연결이 돼요. 연동입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돼서 가민에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그 익스플로러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가민 디센트 제품과 함께 연동해서 쓰는데 이게 사실 좌표 입력하기 좀 불편하거든요. 일일이 버튼을 눌러서 선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미리 미리 내가 지도를 띄워놓고 해당되는 웨이포인트 경로를 다 설정해놓고 그 설정한 경로를 저장하면 이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또는 내가 여기에서 현장에서 취득한 어떤 정보라든가 웨이포인트가 있다 궤적이 있다 그걸 그대로 트래킹 정보를 남겨가지고 또 경로 파일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옮겨서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물론 이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과 연결됩니다. 이건 또 컴퓨터와 연결되는 케이블이 C타입이네요. C타입 C타입 케이블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나 아까 뒤쪽부분에 있나 풀어야 되잖아 이게 좀 귀찮네요 아... 귀찮네 다시 풀어야 배터리 갈고 할때 다시 풀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네요 아... 여기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C타입 폰트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한번에 방치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외부에 그죠? 이런거 C타입 같은 것들 밴드가 가리지 않는 부분에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공패킹 해줘도 나쁘진 것 같은데 하여튼 완전 방수를 뭐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겠네요. 가장 기본 설명서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굳이 설명서 보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파워 한번 켜 봅시다. 자 이렇게 배터리를 집어넣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반대방향으로 여기 표기된 대로 집어넣고 그 다음 전원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세팅 상태가 됩니다. 지금 한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세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잉글리쉬 마크는 바로 세팅 됩니다. 콜드 부팅이 그렇게 많이 빠르다는 느낌 이거는 필드 세트 해봐야겠지만 아직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약간 부팅되는데 좀 시간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거의 401과 어떤 외형상에서 보이는 표시되는 어떤 디스플레이 상에서 보이는 차이는 크기 차이외에는 기본 아이콘 되는 것들 큰 뭐 변동된 건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402에서 나왔던 것이 이 사이즈가 큰 것보다는요. 적절하게 그 휴대성이 좋은 작은 사이즈 컴팩트 된 401이 더 매력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근데 뭐 여기에 L5 밴드 수신칩 여러가지 최신 기술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졌고 물론 401이 생각보다 스크린 사이즈가 작은 편이라서 아마 좀 더 큰 사이즈를 정해달라 그렇게 요구상 있었을 같은데 그러면 좀 더 무거워진 부분이 있죠. 휴대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무게 부분에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저는 차라리 401 사이즈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좀 더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 확실히 시원시원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사이즈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휴대성 부분은 아쉽다. 자 이건 제가 필드에서 세팅한 것에서 제가 한번 사용해 보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렉스 401 이후에 601이 나왔고요. 601에 아쉬웠던 점이 L5 밴드 수신이 안 됐던 즉 듀얼 밴드 수신이 안 됐고 대신 기존 401에서 GPS만 수신되는 것이 세 가지 GNSS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있었던 걸로 바뀐 게 큰 차이점입니다. 스크린도 커졌고요. 배터리 효율도 좀 더 올라갔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GPS 갈릴레오 글로나스 수신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었지만 제가 진짜 원했던 L5 밴드 수신이 안 됐었는데 이것이 이번 801로 가면서 L5 밴드 수신 그 다음 굉장히 높아진 배터리 효율 100시간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점은 스마트폰 연동 이거는 뭐 601에서 됐던 부분이라 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큰 것 같습니다. 실시간 배터리 사용 능력과 L5 밴드 수신 이건 정말 큰 혁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실내에 있는데 지금 L1 밴드가 수신이 됩니다. 지폐 수신 상태가 지금 체크가 되고 있어요. 이 정도 뭐 수신 어떤 세기로는 실내에서는 잡히지 않지만 그래도 수신하기 위한 어떤 칩셋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자 기본적인 이 세팅에 들어가게 되면요 보인거 왜 별도로 세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가지 웨이포인트 트랙을 만들고 트랙 설정하고 또 경로를 만들고 이런것들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세팅에 들어갑시다. 세팅에 들어갑시다. 시간, 타이머, 디스플레이, 밝기, 단위 설정, 헤딩, 진북으로 할 것이냐 그런 선택한 것 같은데 베어링 선택한 거야 진북으로 할 것이냐 컴퍼스 자동으로 할 것이냐 엑스피디션 모드는 절전 모드에 가급다고 해야 되나요 인터벌 10분 단위로 할 것이냐 절전 모드를 스키면 천시간까지 위성시선을 수신하면서 기록을 남기면서 작동이 되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따라가면 GPS 모드 GPS만 수신할 것이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단순 GPS만 쓸 것이냐 멀티 GNS 두 군데의 위성을 선택해서 쓸 것이냐 당연하죠 멀티 GNS 써야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멀티밴드 L1 밴드와 L5 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바로 이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이걸 오프로 두게 되면 L1 밴드만 쓰는 거고요 멀티밴드로 바꿔주셔야만이 L5 밴드까지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세팅이 기본 제일 중요한 세팅이 끝났습니다 아까는 L1 밴드 밖에 수신이 안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다시 L5 밴드가 수신되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실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공위성의 신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충분하지 않지만 건물 내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약 하나만 신호를 받고 있고 그 다음 멀티밴드 선택했을 때 지금 L1 밴드와 함께 L5 밴드가 이렇게 수신되는 게 보입니다 바로 여기 큰 차입니다 가장 큰 진보된 기술적 차이예요 지금 실내에서도 제가 나중에 테스트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